저는 제가 골랐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안경 색깔이 브라운 계열, 밝은 브라운 계열인데 하니양의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약간 찌는 색보다는 이렇게. 어떡해요? 너무 예쁘다. 봐봐, 봐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단점 외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점이 조금 있어. 아 이렇게 디스하지 맙시다. 얘 단점을 커널에서 아니 다른 안경 디스하지 맙시다. 단점을 더 돋보이는 거야. 내 단점이 뭔데? 얼굴이 모르스로만 같고 얼굴이 모르스로만 같고 아니 되게 잘 어울렸어.